이번 시간에는 코드 이그나이터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이 코드, 즉 로직을 통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설정값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다르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설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흔히 설정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 개발 애플리케이션과 또 실제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하는 경우에 설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할 때 사용하는 이 개발 소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비스 소스는 이 동작하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로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로그라고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로그인데 이 로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부하가 발생하고 또 로그 안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 서버에서는 로그를 꺼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개발 환경에서는 이 로그가 개발에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켜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로그가 켜지고 어떤 경우에는 로그가 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목적이 이 설정 파일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로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어 있는 이 설정 값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설정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이 설정은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보시면 컨피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컨피그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중에서 주요한 이 설정 파일들 컨피그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나 오토로드와 같은 이 주요 설정 파일들의 이 간단한 이 소개를 이번 시간에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 서비스와 개발 환경에서 어떻게 설정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 중에서 이 주로 사용되는 설정 파일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것들이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컨피그 디렉토리에 들어오시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설정 파일은 config.php입니다.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설정 파일이고요. 이 코드 이그나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기본적인 동작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설정 값들을 이 설정 파일에다가 추가를 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php입니다. 아무래도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호스트네임, 유저네임,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어쨌든 데이터베이스.php 파일은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할 때 사용하는 이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로드.ph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 또는 헬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항상 사용되는 것들은 사용할 때마다 그것을 로드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고 짜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의 배열에 여기 데이터베이스 세션이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로직마다 추가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훅.php라는 게 있습니다. 훅.php. 코드 이그나이터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폴더가 있고 시스템 폴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스템 폴더는 코드 이그나이터에 로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폴더는 여러분의 로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마다 웹 애플리케이션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루틴한 것들은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이 시스템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놨고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야 되는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폴더 안에다가 구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코드 이그나이터의 로직입니다. 작업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 폴더 안에 있는 여러가지 로직들은 코드 이그나이터가 동작하는 방식을 제어하는 것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코드 이그나이터를 좀 심화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코드 이그나이터의 기본적인 동작이 좀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시스템 폴더 안에 있는 여러가지 파일들을 수정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코드 이그나이터의 버전업이 됐을 때 결국에는 파일을 덮어쓰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덮어쓰기 되게 되면 여러분이 작성한 로직과 새로운 코드 이그나이터의 버전이 충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복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버전업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폴더를 직접 수정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는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있는 hooks.php라고 하는 파일과 이 코드 이그나이터의 기능 중에 이 Hook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코드 이그나이터의 기본적인 동작에 여러분의 로직을 추가해서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된 코드 이그나이터의 동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설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수업을 통해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코드 이그나이터의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route.php라는 파일인데요. 이것은 URI 라우팅이라고 하는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업 중에 URI 라우팅이라는 수업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파일이 하는 역할은 코드 이그나이터는 기본적으로 URI의 패스값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컨트롤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그 기본적인 규칙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 URI 라우팅에 해당되는 컨피그 파일인 이 라우츠.php 파일을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코드 이그나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 파일들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외의 것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사실은 저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설정 파일이 있는지를 일단은 리뷰를 한번 하시고 나중에 그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필요가 생기면 그때 거기에 있는 설정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모든 설정 파일을 다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개발 환경과 실제 서버 환경, 실서버 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